어 어 신청 하핫디 당연히 해야지 당연했지 어 3코르로 일단 신청을 해놨지 1코르로 뚫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 같은데 뭐 지금 일하실 분 안들 아니면은 아 아 아 ily 아 a 아 there a 으 으 으 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외모지좌쭈 하 뜨긋뜨긋하 어 당연해야지 주철이 하 뜨긋뜨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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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기파 감성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멋지게 슬쩍 달기 예산에서요 딱 한번있어요 시즌3 때 다 촬영할 때 썼었어요 몇 년 전이야 그게? 너무 오래 됐네요 4,5년 전에? 4년 됐나? 4년 됐네요 4,5년? 딱 한 번 4,5년 전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오라고 4,5년 전 4,5년 전 더,5년 전 3,5년 전 4,5년 전 4,5년 전 4,5년 전 4,5년 전 다 들어가 되는거야 지어놓자 그냥 탁 아닐거 같기는 한데 지어놓자 3,5년 전 4,5년 전 음 3대 3대 민철이 형한테 에서니스 져가지고 그때 못 들었지 1, 2, 1, 2, 1 윤철이는 막 나는 막 떨궜다는 거는 크게 많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 건 없고 윤철이가 나한테 이제 선적이긴 하지만은 윤철이한테 떨어졌다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 성현이랑 민철이 형이 크지 나를 떨궜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떨궜냐 안 떨궜냐에 대해서 그치 자신있으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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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도 중, 운도 중요해? 네 남자들 따라하고 오랫동안 전체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체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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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샌나야 죽이고 나서 이제 그만 말할게 존나 때리고 그만 말할게 근데 뭐야 인마 존나 때리고 나서 이제 그만 때릴게 이거랑 똑같은거야 인마 존나 개 패고 나서 이제 그만 때릴게 그런거야 너가 하는거는 아니 HU 안하면 되는건데 굳이 갭할 필요있냐 HU 안하면 되지 쓸쓸 긁는거야 그것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AS우승회도 고정 오백달이 되게 힘들어 미친 포스 발휘하지 않는 이상 고정 500다리가 얼마나 힘든데 스타그래프트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고정 500다리다? 개신메이저인거야 프로리그도 안하고 고정 500다리 되게 힘들어 그냥 지금 메이저 BJ들도 오 게이트 뚫는거 봐봐 게이트 미쳤어 나 DT35 on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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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 아, 한방! 아, 까비 아, 우리 망고가... 감사합니다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훅! 나이스 테란? 아, 저거 어때요? 내가 악한 만들기 만들어버려가지고 테란? 벤젠 벤에 벤젠 벤젠하고 플라즈마 아, 샤톤는 해도 돼 샤톤 좋아 오, 고맙다 열공하는 것도 봐주죠 고맙습니다 오, 잘 됐네 좋은 거지, 너 몸을 더 만들어라 나도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오, 문제없습니다 나도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오, 큰일났네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묘 66 Migrate 일기 뱉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원피하십니까?! 직전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Q. 목표 달성! 그래야 데스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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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퓨처의 포스트잇 일단 이 퓨처의 포스트잇 풀잇 이리와 쒈 퓨처의 포스트잇 쑤처리 오오오 미니 미니 글쎄 에잉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